인천 이음카드를 지역에서 사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들에겐 이 같은 혜택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농협은행과 손잡고 인천 이음카드 현장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원태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협은행 창구에서 인천 이음카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창구 직원이 직접 현금을 카드에 충전해 줍니다. 인천시가 새로 시작한 너나 이음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인천 이음카드를 발급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곳은 인천지역 농협은행 전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발급받은 인천 이음은 등록한 휴대전화로 매 결제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과 충전 잔액, 캐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때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현장에서 이음카드 신규 발급, 잔액 충전, 충전 취소 모두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충전 취소는 당일 충전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시니까 이 점 꼭 숙지해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인천 이음은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치 않은 시민들은 인천 이음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현장 서비스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인천시와 농협은행 코나아이는 너나 이음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섭니다. 그분들이 또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경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또 격차 없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인천의 노인 인구는 41만 7천 명입니다. 이 중 인천 이음을 사용하는 노인은 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NIB 뉴스 원택입니다.